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주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견적을 보여드리려고 들고 나왔어요.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은 50만원, 70만원, 90만원 순으로 견적을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110이나 120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150만원짜리 견적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인텔 쪽은 180만원 견적을 들고 왔고요. 그 이유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요. 일단 요청 견적을 우선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다시 원래 기억했던 대로 110이나 120짜리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들고 온 견적을 설명을 드리자면 CPU는 2700 피나클리지 라이젠 7을 골랐어요. 요 제품을 고르는 이유가 물론 2700X가 소폭 성능이 더 좋지만 부스터 클럭이 4.1에서 제가 고른 건 4.1이고요. 2700X는 4.35에요. 그리고 기본 클럭이 2700 같은 경우에는 3.2고 2700X의 경우에는 3.7인가 그럴까요. 클럭이 제법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번에 제가 MSI 메인보드나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오버클럭 가이드를 보여드렸을까요. 그걸 따라해서 부스터 클럭을 오버클럭해서 사용하시면 실상 요 제품이나 X제품이나 똑같습니다. 클럭만 비슷하게 맞춰주면요. 물론 수율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건 4.0 정도 오버클럭에서 쓰시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올코어 4.0으로 쓰시면 실제로 2700X랑 퍼포먼스 차이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6만 아껴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 클럭으로도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요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다만 약간의 뽀델을 더 원하시면 2700X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쿨러가 훨씬 이뻐요. 나중에 검색해보면 나올텐데 요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둥글게 생겼거든요. 기본 클럭가 보시면 알지만 요거에요. 2700X의 경우 2700X의 경우 요 두 놈 다 RGB는 적용이 되어있어요. LED가 근데 X제품의 거는 네모난 쿨러에 히트 파이프도 붙어있고 당연히 발열 해소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 펜 있죠. 펜 부분도 RGB로 빛나요. 색깔 막 바뀌면서 훨씬 이쁘긴 해요. 요걸 감안해서 나는 사제 쿨러 어차피 안 살 거다. 하지만 뽀델을 원한다 싶으면 2700X를 6만원 더 주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CPU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메인보드는 X470 게이밍 플러스를 골랐는데요. 여기 X470 제품을 골라보면 사실 이 가격대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에요. 비싼 것들은 30만원 20만원대도 많고요. 10만원 후반대가 제일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저렴한 편에 속해도 눌러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원부도 충분히 빠방하고요. 초코 보이시죠? 숫자가 많잖아요. 이게 두 개 한 묶어치 되어있어서 발열량이 꽤나 줄어요. 페이즈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거기에 램소켓도 4개로 넉넉하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B450이나 아니면 A320 저가형 보드들 있잖아요. 그거 쓰는 것보다 X470을 사용하시면 전원 품질이 좀 더 좋아져서 성능 차이가 약간 나요. 많이는 안나는데 적게 날 때는 2% 많이 날 때는 7%까지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150만원 정도 가격대에 돈을 투자하실 거면 X470 게이밍 플러스 저렴하긴 하지만 X470 칩셋이 들어간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오버 요일도 좋고 가장 흔히 쓰이는 삼성전자의 DDR4 8기가 두 개를 썼어요. 요새 메모리 제가 주문 받으면 게이밍 메모리도 주문이 자주 들어와요. 가격을 보시면 알지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적어도 1,2만원 정도는 싸요. 계단 그래서 요 게이밍을 많이 쓰시는데 이 게이밍 메모리가 불량인 줄 알고 반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불량이 아니라 호환성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에제락 Z270 보드에 호환성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MSI B450 보드에도 호환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개 꽂을 때는 조금 늦긴 하지만 인식되고 윈도우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두 개를 꽂아서 듀얼 채널 인식하는 순간부터 윈도우 설치가 안되거나 아니면 화면이 멈춰버리거나 아예 켜지지 않는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저가형을 사용하시고 싶더라도 게이밍 메모리는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게이밍 메모리 대신 차라리 뭐 팅그로크를 쓰시던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무즈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타무즈 거는 아직 이슈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여튼 게이름 피해주세요. 그 다음은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70 제품을 선택했거든요. 특히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은 2070 쓰시는 게 앞에 1080이나 1080ti 쓰시는 것보다 훨씬 프레임이 높게 나옵니다. 이건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뭐 나오는 결과고요. 제가 직접 조립해서 확인해 본 결과도 그랬어요. 막 엄청 차이는 아닌데 1080보다는 대략 한 30% 정도 높은 프레임이 나오고요. 1080ti랑 비교하면은 미묘하게 한 5프레임 6프레임 정도 좀 더 높게 나와요. 2070이 그래서 가역대 성능으로 따지면 배틀그라운드 에서만 따지면은 2070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 다른 게임들을 비교하면은 1080ti가 소폭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80ti가 지금 이미 단종 수순에 들어가서 수입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 시리즈는 버릴때가 되었고요. 2070으로 추천을 드려요. 물론 2080이랑 2080ti도 있긴 하지만 가역차이가 너무 극히 나거든요. 2070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만원대 중반에서 70만원 후반까지 포진했지만 요 바로 위에 2080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포진했습니다. 가격이 확 뛰는데 비해선 성능이 크게 늘진 않아요. 2080 하고 2070의 격차는 대략 15프레서 한 25% 정도 성능 차이니까 가격은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2070을 쓰시는게 그나마 하이엔드급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조태꺼 사용한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레퍼런스 클릭이긴 한데 가격이 제일 싸요.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싶으시면 이거 있죠. 그 갤럭시의 제품 블랙라벨 블랙라벨이 옆에 LED도 들어오고 부스트 클릭이 195원과 더 높아요. 그래서 성능 차이가 10% 이상 나요. 요 제품이랑 몇만원 차이 나긴 하는데 한 6만원 차이가 나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싶으면 이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그냥 노멀하게 가성비 제품 쓰신다 하면 조태꺼 게이밍 에어시리즈를 추천드려요. SSD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 블루를 썼어요. 그린이 조금 더 싸긴 한데 블루가 안정성은 약간 더 높습니다. 특히 더티 상태에서 속도 저하가 블루가 확인이 적어요. 둘다 더티 상태로 만들면 약간의 속도도 하나 있는데요. 그린은 좀 심하게 내려가고요. 블루는 좀 적게 내려가요. 읽기 속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쓰기 속도도 블루가 좀 더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선택해드렸고요. 혹여나 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즐기고 싶으시면 여기서 SSD를 그냥 하나 더 추가하세요. 두개 사서 하나는 윈도우를 깔고요. 하나는 게임을 깔아서 사용하시면 M.2 SSD 속도 빠른 거 하나 꽂아 쓰는 거랑 비슷한 성능을 발휘해줍니다. 그래서 두개 꽂아 쓰시면 되고요. 오마락에 게임 한 두세개 깔아서 쓰신다 그러면 이거 한개로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견적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제품을 골랐는데 요새 강화유리 전면도 강화유리 깔끔한 케이스가 대세인 건 알지만 쿨링을 위하신다면 요 전면뷰가 메쉬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좀 더 쿨링이 잘 됩니다. 물론 여기 먼지가 끼거나 더러워지기도 하긴 하는데 강화유리보다 말이죠. 강화유리 케이스도 먼지가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확실히 흙기랑 베이가 잘해주는 케이스가 조금 더 시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르신 제품들이 나름 고상이잖아요. 그래서 RGB 쿨러로 보드도 잡고요. 그리고 전면이 지금 RGB 쿨러 기본 장착 되는 것 중에서 전면 메쉬 인게 몇 종류 없어요. 전면 메쉬 가 적용된 요 앱커의 331S 스피릿 케이스를 제가 추천드려요. 옆간지도 뭐 놓치지 않아요. 옆면 강화유리 거든요. 파워 같은 안테꺼 프로 750 골드 모듈러를 선택했는데요. 요 제품 같은 용의 시소닉 OEM 이에요. 시소닉 골드 있죠. 그거랑 포커스 골드 똑같은 제품인데 그냥 OEM으로 안테 이름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소닉 골드를 안사시고 요 제품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같아요.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요. 제가 직접 검색해서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라인업에 따라서 안테 같은 경우에는 델타 파워 OEM도 있고요. 시소닉 OEM도 있고 다른 데 한 군데 더 어디였더라 OEM이 더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시소닉 OEM 이에요. 시소닉 미드만 하잖아요. 자 이렇게 대충 150만 원대 견적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옆에 180만 원 견적 가져왔어요. 사실 180만 원 경적은 그래픽카드 SSD 메모리 파워 까지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CPU가 달라요. CPU가 있는데 CPU 같은 경우에는 9700K 게임에는 9900K 랑 9700K 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9700K 를 골라드렸고요. 요 제품이 쿨러 같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 쿨러 고르셔야 됩니다. 발열이 좀 있는 편이어서 쿨러 저는 웬만하면 이율순행 정도를 추천드려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좋고 겉으로 보기에도 이쁨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 인데요. 에즈락 390 Z390 을 선택했습니다. 요게 디지털 전원부 워낙 하게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전부 품질이 좋아서 발렬도 적게 나는 편에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막시무스나 상급보다 비교하면 딸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충분히 충실합니다. 보드 자체가 이쁘기도 하고요. LED LED RGB 지원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아까 그 MSI X470 보드보다는 조금 더 좋아보이는 보드입니다. 가격도 약간 비싸긴 하구요. 요 두 개면은 게임에서는 한동안 걱정이 없는 CPU와 메인보드입니다. 다만 비교해보면 가격적으로 CPU가 너무 비싸요. 요새 인텔이 지금 보시면 20만원 가까이 비싸거든요. 이거 두 개 작업용도로 비교하면 인텔이 지고요. 게임용도로 비교하면 물론 프레임이 최소 프레임이 훨씬 유지율이 좋겠네요. 9700K가 그런데 아무래도 20만원 만치에 제가 성능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거 최소 프레임 100에서 보면 15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데 15프레임에서 20프레임 그게 120프레임이 되느냐 140프레임이 되느냐 사람은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물론 60프레임이 80프레임이 된다면 똑같은 20프레임이지만 비율적으로 퍼센테이지는 확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체감할 수가 있어도 120프레임이 144프레임이 된다고 사람이 크게 체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로는 좀 안타까운 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건 쭉 넘어가고요. 요거 케이스는 또 제가 또 딴걸로 변경을 했어요.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요것도 메시를 채택하고 있는 쿨러마스터 제품을 선택했고요. 요 제품 제가 어제 조립해 봤는데 선정례 홀이 넉넉하게 넓어요. 그래서 조립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기본 쿨러가 후면에 하나 전면에 세 개가 들어있고요. 전면에 메시도 선택되어 있고 RGB도 적용이 돼서 안에 RGB 컨트롤러 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버튼을 꼭꼭꼭 눌러서 바꿀 수도 될 거예요.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해서 쓸 수도 있더라고요. 여튼 이거 괜찮더라고요. 케이스 요 제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MD 쪽 스피릿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여기서 케이스는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가격대 품질면으로 마음에 드시는 케이스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전면 유리를 사랑하신 분들은 이 케이스 사이가 좀 꺼리긴 하겠지만 성능으로 따진다면 괜찮은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180이 넘어가는 견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쿨러를 선택을 안 하는데요. 인텔은 케이버드는 쿨러를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한열 앱을 쓰시는 거 아니면 사실 서머랩 요 트리니티 화이트만 쓰셔도 충분하시고요. 혹시나 오버클럭을 눈꽃만 치러도 할 생각이 있으시면 에브가 280 리퀴드 같은 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오버클럭 하실 생각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요 두 개 견적을 비교해보면 성능 격차는 CPU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진 않을 텐데요. 가격 차이가 보시다시피 30만원 가까이 납니다. 선택은 소비자 목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가성비를 조금 원하시면 이쪽 견적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돈을 아끼지 않고 게임에서 진짜 최적화된 컴퓨터를 쓰고 싶으시다면 전자를 선택하는 게 좋은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150만원대 견적 요청하신 거 제가 오늘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쭉 올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사실 메인보드랑 파워는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 좀 애매한 가격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50만원 견적이면 이 정도 파워 메인보드를 쓰셔서 온도를 충분히 잡으시고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셔서 오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AS기간도 길거든요. 안태파워 같은 경우 그래서 돈 뭐 가성비 해봤자 이거 여기서 만 2만원밖에 안 떨어질 거예요. 많이 안 떨어져요. 그 뭐 골드급을 고르시면 아니 뭐 좀 더 용량 그 용량이 적고 스탠다드나 브론즈급을 선택하시면 한 3만원까지 더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 3만원 아낄 바에 한 이 정도 되는 등급을 사시는 걸 추춘드려요. 견적에 대한 뭐 태클은 자유롭게 올리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태클도 아니고 나는 이게 더 좋아 보인다는 첨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롭게 리플 달아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지우지도 않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리플 달아들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요청 올려주시고 감상해주셨으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막 꼬이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였습니다.